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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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쿡캣 딸기 찹쌀놀 케이크인 거고 이거는 쿡캣 딸기 찹쌀떡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거 먹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입속에 이 딸기 찹쌀떡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동생이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조금 있다가 나중에 먹자 이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아침으로 먹게 됐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분리돼요 떡이랑 같이 못 먹겠는데? 뭐 이런 거 한 jaar !! 이렇게 되게 촉촉해요 근데 계속 분해가 되네 이렇게 들고 먹는 게 편할 거 같아요 떡이 제일 맛있다 찹쌀떡 안에서 딸기 짠 부분이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는 딸기 찹쌀떡. 저는 롤케익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롤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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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конт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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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를 닦아주세요. 대파 설탕 버터 초고추 계란물 새우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소스 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은 되게 조금 소량 들어가고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탄수화물 함유량도 되게 낮고 이 새우가 들어가니까 그냥 맛있네. 그리고 이거 컬리플라워 라이스 좀 아삭아삭한 식감? 그것 때문에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호불호가 갈릴 맛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좀 먹을 때 밥 느낌이 나고 뭔가 저는 먹을만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이게 뭔가 되게 배가 부른듯 안 부른듯 해요. 이런 느낌? 딱 그 정도 느낌까지 먹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좀 뭔가 티 같은 거 마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애매모호하게 배부를 때? 페퍼민트 티나 그런 거 마시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좀 덥기 때문에 요리하느라 더워서 아이스 녹차 새로 산 거 있거든요. 그걸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금치 오워라 오워라 디디 오워라 진짜 어까두 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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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만들어서 계란을 만들어서 계란에 부터를 넣어줍니다 계란에 물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이렇게 칼을 얇아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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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면을 준비했습니다. 잼잼 요렇게 많이 넣고 과장 요ool 여러분도 교리빵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1시간 전 수술을 먼저 먹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나의u 네 아리 오늘 꿈 πως 음!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상큼하지? 음! 여러분 이게 그린의 불쾌크 크러쉬거든요? 근데 여기 하트 코코넛이 들어있는데 이게 젤리가 진짜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상큼해요. 된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가 파다! 학교는 안을 죽었다 그치? 공식 간식 비행기 구운 제거 비닐 요리 오늘 아침에 시원한 아침 드릴 수 있는 반찬 Lecture 김밥 밥 안녕하세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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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